입김이 아니고 콧김인가? 입김이 아니고 콧김인가? 콧김과 콧물인가? 그러게 입김이 아니네. 그러니까 강아지가 입김이 있나? 없지. 입김이 있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이건 콧김. 그럼 그것은 재롱이의 콧김과 콧물. 이곳에 도착하자. 귀여워. 아, 예뻐. 재롱. 제 사랑이 너무 많아. 재롱이 아무 생각 없으니까. 뭐가 많다는 거야. 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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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림이다. 재롱아 큰 애 불러보세요. 재롱이 안 나오네? 재롱이 안 나오네? 이렇게 뛰어왔어. 완전 예쁘다 재롱이. 완전 가을이네. 아멘. 더 잘 못이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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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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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진짜 웃겨. 흠. 정말 웃겨. 오! 축구 간다. 나는. 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롱 재롱이 노래를 한다. 다음 걸 모르겠어. 귀여워. 재롱아 물 줄까? 물 줄까? 물을 흘리면서 먹는 게 재롱 쓰레기야. 맞아. 목말랐어. 물 많이 먹네. 근데 그 컵은 먹을수록 약간 기울여줘야 돼.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오랜만에 이거 치기 싫어하네. 원래 싫어하네. 원래 안 싫어해. 원래 자기가 뒤돌아. 원래 재롱이 이랬어. 내가 할 때. 재롱아 근데 끝나. 허리가 너무 안 좋아졌어. 몇 년 사이에. 재롱아 이리 와. 도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우리 재롱이는 그래도. 이렇게 씻길 때. 항시 얌전히 있었어. 항시. 항시. 항시.